치고 결정을 한 번 봤으면 좋겠네요. 네. 올스테드가 7회도 올라와 있는데 잘 갖다 맞힌 타구! 우익수수 정지! 감정! 밖으로! 이성열 자신의 첫 안타를 홈런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. 스코어 7대3! 이성열 선수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글쎄요. 보상을 본인에게 보상을 하듯이 좀 만들어내네요. 이성열 선수가 때려내는 순간 이 구장의 모든 야수들이 그대로 멈춰있었습니다. 맞는 순간 폼런인을 직감할 수 있는 타구였고 권명철 투수 코치가 마운드로 향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더가옷에서 표현을 한다면요. 서클첨인 옆에 있는데 직구 타이밍에 앞에서 툭 걸렸다.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어요. 완벽한 본인의 스트링 타이밍은 아니고요. 조금 빨랐는데 하체가 버텨주면서 좋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. 이렇게 그대로 볼스태드에게 맡기고 있습니다. 다isme 털 털